너무 쉬운 거예요. 몰라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그게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쉽다는 것은 별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렵다면 또 몰라를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몰라의 원리라는 것은 심오한 겁니다. 몰라의 원리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어느 신하기로 못지않게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참나를 우리가 몰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몰라라는 건 판단 중지죠. 이원성의 세계에 지금 살고 계신데 판단만 중지해버리면 바로 이원성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이 자리는 선도 될 수 없는 자리예요. 이원성이 없다는 건. 생각도 못 들어가요. 이 자리는. 생각 못 들어가요. 감정 못 들어가요. 오감도 못 들어가요. 뭐만 남겠습니까. 존재밖에 없어요. 존재감밖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고. 이 정도는 머릿속에 이 정도 간단한 이론이라도 무장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론이 간단한 것 같은데 모든 신학이론, 모든 철학 들어가면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원성을 초월하는. 거기에는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못 들어가요. 손도 될 수 없어요. 생각도 될 수 없어요. 그 자리는. 오직 존재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 바로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과거 몰라. 미래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1, 2, 3조가 그거니까 과거 몰라. 과거 집착하지 마라. 과거 몰라. 미래. 아직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지 마라. 몰라. 미래 몰라. 이 소리죠. 그다음에 자아를 내세우지 마라. 내 이름도 몰라. 그러면요. 현존에 들어가는 열반 상태 바로 들어가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설계가. 우리가 조건만 맞춰주면 열반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돼 있어요.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공식이 그래요. 공식에 맞게 하시려면 여러분 그냥 몰라 하고 판단 중지로 바로 들어가세요. 지금 기분이 좋건 나쁘건 무조건 판단 중지.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혼에 손을 대지 마시면 손 댈 수 없는 그 자리가 드러나요. 내가 계속 조작을 해버리면 그 자리가 잘 안 느껴져요.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못 느껴요. 못 느끼고 그동안 사셨죠. 그런데 내 안에 신성이 있다고 신성이라고 하면 이원성을 초월한 선도 될 수 없는 오염될 수 없는 그 광명한 자리가 있다고 내 안에 손만 대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대해서 좋다 싫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 몰라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육조 회냉이 이거 하나 얻은 거예요. 도인들은 저거 하나 얻어요. 얻기는 이거 하나 얻어요. 이거를 가지고 자기 애고의 세계에 얼마나 멋지게 꽃을 피우느냐는 각자 역량입니다. 이제 이 꽃잎 크기 보고 일진에 십진에 이렇게 구급인에 나누는 거예요. 이 크기 보고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우리가 여기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무슨 여기서 급수를 어떻게 배겨요. 그래도 일지견성 이지견성 나누는 거는 그 사람이 견성은 이 참날 얼마나 소화했는가를 보고 나누는 거지. 이 자리는 불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늘 오셔서 나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더 좋죠. 몰라 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면 몰라 하고 계시면. 멍때리고 계시면 그 자리예요. 멍때린다는 건 판단 중지거든요.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다. 이건 견성이다 아니다도 없이 딱 존재하고 계시는데 아무 걱정 없이 존재하고 있으면 참나예요. 거기가 신성의 자리예요. 거기는 선도 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존재하니까 내 안에서 느껴지죠. 에고한테 느껴져요. 하지만 생각감정 오감의 그런 에고의 느낌들을 다 몰라 해버리고 나면 더 또렷이 존재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그래서 뭔가 힘들죠. 힘드시면 육바란밀에 맞는 자명한 답을 찾아야 맞죠. 그 전에 하실 일이 육바란밀의 질문 첫 번째가 뭐죠. 깨어 있으십니까죠. 깨어나려면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를 해서 다 한 번 놔야 다시 여러분이 정말 자명한 꽃잎을, 자명한 생각을, 자명한 감정을, 자명한 오감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을 위한 후퇴예요. 한 번 몰라 한 번 하셔야 돼요. 몰라 했다가 돌아서 다시 나오시면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이 다들 다듬고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요 안에서는 에고가 경영이 안 돼요. 여러분 습관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벗어나서 에고를 한 번 초월해서 내 에고를 다루게 되면요. 한 번 초월해가지고 에고를 바라보고 손을 대면 에고가 다루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몰라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어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서 몰라를 하세요. 그냥 몰라가 아니에요. 내가 손을 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원래 온전하고 퍼펙트하다는 거를 체험적으로 확인하시래요. 난 원래 퍼펙트합니다. 내가 좁은 소견을 일으키니까 내 영혼이 축소되는 거예요. 딱 그만한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그때는 부처랑 동급이라니까요. 성인들하고 동급이라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 자리예요. 한 생각을 내면 레벨이 딱 나와버리죠. 담진치에 빠졌네. 육바람이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가 바로 나와요. 평가받고 싶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되겠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깨어만 계시면 그 상태에서는 퍼펙트하죠. 참나 자리에서 나와 남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랑 나랑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원성이 없는데 그 자리는. 지금 수시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거는요. 생각감, 정오감이 돌아가면 여러분 평가가 돼요. 잘한다, 못한다, 길다, 짧다. 이제 제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름 붙기 전의 세계, 노자가 말한 무명의 세계, 이건 유명의 세계입니다. 이름 붙기 전의 세계,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세계를 지금 내 내면에서 계속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본인의 그런 삶, 평가받는 삶,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누가 평가 안 해도 내가 평가하고 있는 그 삶이요. 잘하네, 못하네. 당장 라면 하나만 끓여도 딱 오늘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맞네. 물이 많이 들어갔네, 뭐가 어쩌네, 면이 질기네, 어쩌네.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 왜 그 상황을, 아니 팩트를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 이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시공간 안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언어를 써가지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차별의 세계죠. 나쁜 의미의 차별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세계라고요. 너를 차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세계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다양함이죠, 다양함. 여기는 다양함을 초고를 해버립니다. 다양하다, 안 하다도 없어요, 그냥 존재만 있지. 그럼 여기는 그럼 한결 같냐. 한결 같다는 말도 거긴 없죠.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긴 다양하고 여기는 이원성을 초월한 한결같은 세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구분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 이건 못된 방법이에요. 선사들이 아주 사람 잡으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다양함도 아니오, 한결같음도 아니오, 여기는 공도 아니오, 참나도 아니오, 열반도 아니오, 또 현상계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이지랄하고 있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소리예요. 이 자리에는 그냥 언어가 붙을 수 없다. 이 한마디면 될 얘기를 다 한번 같이 헤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나도 헤매는데 같이 헤매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헤매나 한번 시험해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는 초월했지만. 그런데 제가 보면 같이 헤매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뭘 알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고, 너희도 모르겠고, 다 우리 한번 같이 헤매 보자. 아는 채라도 해보자 하고 하는 분도 많아요. 막 찔러요, 그럼. 막 찌르는 말은요, 듣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막 찌르면, 여러분이 또 감동하는 분 나와요. 아, 지금 하나도 못 알아 듣는 거 보니까, 대단한 진리인 것 같다.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이야, 내가 하나도 못 알아 듣는 거 보니까, 저건 진리임이 틀림없다. 제가 강의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강의를 찾아서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천재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 제가 천재된 건 좋은데, 아니, 그럼 강의 내내 하나도 못 알아 듣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 강의를 했구나. 스스로 반성하게 만든. 그런데 사람 마음은요, 또 이게 묘합니다. 제가 알기 쉽게 강의해 드리는 거, 제가 자신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부작용이 난지 아세요? 별거 없네 라고 막 생각해요. 뭐 내가 다 알아 듣는 수준인가 보면, 이거 별거 없는데, 홍의각단과. 두 반응이 다 진짜 있어요. 조금 어려운 강의가 어느 날 진행되면, 오히려 어렵다고 할 때 반응이 좋죠. 천잘새. 이 어려운 걸 다 외워서 알고 있는 거 보면. 전혀 제 의도는 전달이 안 된 거죠. 아무튼. 그럼 저는 강의가 아무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좀 거만해지시더라도 알아듣게 해드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명예욕이 있다면, 못 알아듣는 강의를 자꾸 하는 게 좋겠죠. 천잘새라는 말이라도 들어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것들 쉽게 풀어드리면, 뭐야 나도 알만한 내용이었잖아. 이렇게 이런 분도 계세요. 간혹인데,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참 애고가 재밌다. 애고가 흥미롭죠. 이 애고라는 게 조금만 잘한다면 업되고요. 조금만 면박 주면 위축되는 이 애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애고 관리하는 게 이게 일이에요. 자기 위축되면 자기가 자기 기 살려줘야 되고, 너무 오버하고 있으면 자기가 좀 기 죽여야 되고, 이렇게 관리해 가는데, 참나자리라는 사람들은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 왜 애고로부터 떠나서 애고를 보잖아요. 자기 애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 하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과 내 몸이 남의 일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수작 부리는 게 다 보여요. 꼼수 쓰는 게. 예전에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꼼수 부릴 때 아시죠? 근데 너무 밀착돼 있어서 어떻게 그 꼼수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보여요. 보이면 멈춰버릴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야, 그만하자. 그러면 멈춰요. 초연함이 있으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초연함이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제 몰입책 보면 제가 이걸 그려놨어요. 깨어 계시면 여러분, 여러분과 이 애고의 감정 사이, 생각, 감정, 오감 사이에 여백이, 공간이 생깁니다. 멈출 수 있는, 여러분이 가녀할 수 있는 공간. 근데 깨어있지 못하잖아요. 이 공간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그 생각이고, 여러분이 그대로 그 감정이고, 그 오감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를 못하는데, 몰라만 하고 계시면 여러분한테 버튼이 주어져요.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계속 가실래요? 말래요? 하는. 그래도 인간은 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게 어디입니까? 뭘로 하고 계시면, 이원성만 초월하면 여러분한테는 선택권이 주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우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우주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 모니터에 나타난 우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주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제 우주는 제가 알아차리니까 존재해요. 제 내면의 참나가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 이런 감정, 이런 오감으로 이 우주는 존재해요. 제 인생은 제 마음에서 펼쳐지는 생각, 감정, 오감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은 왜 남을 도울 수밖에 없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나는 내 인생 보지만, 남은 남대로 다 자기 우주, 자기 법계, 자기가 살아가는 그 법계, 자기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나도 내 우주의 경영자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우주의 경영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존중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우주의 이왕이면, 좋은 게 나타나게 해주고 싶어서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우주에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릴 수 있잖아요. 안 들리던 진리가 갑자기 울려 퍼질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좋은 게 나타나게 도와주려고 해야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마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기와 배신, 이런 걸 펼칠 필요가 높잖아요. 어제 그 어젠가요? 교회 800억 비자금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에 또 충격을 줄까요? 예수님 제자라는 말은 절대 어디 가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저런 것들을 목자해서 나 팔아먹으라고 지구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어떤 언행을 하냐, 특히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업을 지을 수가 있죠. 악업도 제대로 악업을 지을 수 있죠. 사람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지금 BTS 난리잖아요, 세계에서. 서양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국위선양 최고로 하고 있죠.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뉴욕에서 몇 십만 자리가 십여 분 만에 매진이 되고 최고로 이렇게. 그런데 그 BTS가 만약에 나중에 사실 이상한 짓을 하다 걸렸다. 그럼 그 충격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대접받는 자리, 남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가면요. 더더구나 보살도를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나로 인해 엄청난 다른 사람들의 우주가 파괴될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 남들한테 대접받을 땐 좋다고 하고, 남들한테 상처 줄 땐 또 몰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간단한 것 안에 우주 공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몰라 하시면서 이왕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고 남의 우주에도 좋은 거 보여주려고 좋은 거 나타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만 믿고 따라와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살도라는 게. 다른 사람 우주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해야죠. 내가 받고 싶었던 거 해줘야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또 하나의 보살이 돼서 자기 우주를 경영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사실에 보면 자녀 교육이 이러지 않나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키우면. 어차피 내가 영원히 돌봐줄 수가 없거든요. 자녀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너대로 나 간 뒤에라도 잘 살 수 있게 스스로 살 수 있게 키워야 되죠. 그러면서 나랑 둘로 안 보이니까 좋은 거 주고 싶죠. 나쁜 거 주기 싫죠. 그러면 보살이라는 건요. 인류를 자신의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죠. 그냥 주기만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나만 믿고 따라와도 아니에요. 나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모든 것에 답을 드릴 테니까. 이것도 사실 올바른 보살 또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보살의 역할.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참나 안에 실제로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해서 머물면서 실감나게 스스로 채득해 보시는. 진짜 이런 자비심이 그 안에서 나오나. 육바람 일이 나오나. 실제로 이원성을 초월해서 먼저 존재할 수 있나. 이런 것부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서. 지금 이 원리를 알면 어떤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답이 있습니다. 지금 죽겠죠. 죽겠다는 걸 몰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죽겠는 기분을 어떻게 바꿔보시라는 게 아니라 죽겠다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면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죽겠어도 초연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원래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죽겠다는 마음만 보지 마시고 이 마음도 한번 봐주세요. 억지로 여러분이 기분을 바꿔보세요가 아니에요. 나 아파 죽겠는데 유농식 미쳐가지고 몰라만 하라고 한다. 아파 죽겠는데 몰라를 하라고 괜찮아 라고 하라고 한다. 그거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말만 들으면 맞잖아요. 그 말이. 그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고 어디서 그냥 몰라 괜찮아 하는 곳이야. 홍의각당. 그렇게 인생이 장난이냐. 그렇게만 사라지면 내가 왜 고민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괜찮아 해서 괜찮아 지면 왜 고민하냐. 그 말도 맞죠. 원리를 모르시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그런 말 듣고 그러네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학당에 나오시더라도 원리를 정확히 모르시면 야 그거 괜찮아 해서 다 괜찮아 지면 그게 뭐 인생이 그리 장난이냐 쉽냐 그러면 그러네. 그러면 여러분도 원리를 모르시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아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야죠.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이 원리를 하시면 죽겠다 하는 걸 억지로 괜찮다로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죽겠다 할 때 괜찮아 하면서 판단을 중지하고 빨리 참나를 자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죽겠는지 안 죽겠는지 따져보지 마시고 지금 힘들어 죽겠죠. 그럼 죽겠다 안 죽겠다 따져보지 마시고 몰라 라고 해버리시든지 그냥 다 껴안아 버리는 몰라는 다 내쳐 버리는 거고 무관심으로 괜찮아는 어 그러든지 말든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고 판단을 결론은 판단을 빨리 중지시키면서 관심을 어디다가 두세요? 오직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내가 손대지 않아도 늘 존재하는 그 마음에만 집중하시고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건 한번 멈춰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끌고 가고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은 멈춰보시고 손대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원래 존재하는 자리 있죠. 내가 존재한다는 이 느낌은 여러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존재한다는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또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집중해야 되나?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에 올라오는 걸 몰라 하시고 나면 남는 마음이 있어요. 몰라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몰라 했을 때 나타나는 마음은 몰라 할 수 없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더러 나 너 몰라 감정더러 나 너 몰라 오감 보고 듣고 너 지금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다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도 안 사라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놈은 참나죠. 그 자리는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느낌만 있는 자리들이라는 거죠. 알아차리고만 있고 대상이, 대상도 없고 그냥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게 거울이면요. 여러분 마음 평소 거울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면 평소에 여러분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이 거울에 비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울에 어떤 물건이 안 비치면 불안해 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몰라를 해가지고 한 물건도 안 비치게 했을 때 거울이 변질되나요? 거울은 여전히 만물을 비추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상태가 참나에요. 그러니까 의식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 정신은 똑같은 정신인데 마음에 어떤 대상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을 때 그때를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는요. 뭔가 비치고 있을 때 뭔가 대상과 수작하고 있을 때 그때의 주체를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거울이 아무것도 안 비치고 있으면 비치고만 있죠. 이게 텅빈 알아차림 텅빈 각성의 순수한 참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거울은 뭐가 돼요? 순수한 비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펜을 비치는 거울이 됐죠. 그럼 이 거울은 축소됐잖아요. 제약됐잖아요. 펜을 비치는 놈이 됐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에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체를. 그냥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참난데 배고파라는 생각이 하나 딱 일어나면 배고픈 나이가 돼버렸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배고픈 나. 그럼 에고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에 제약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고픔을 여러분이 배고프건 말건 몰라 해버리고 나면 다시 뭐가 돼요? 순수한 내가 되죠. 참나가 되죠. 알아차리고 있는 그 능력만 있는 상태의 나. 존재만 하고 있는 나가 됐잖아요. 존재만 하고 있는 나를 자꾸 자각해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화내고 별짓 다 하는 중에도 그 감정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만 집중하다가 이걸 몰라 하면서 관심을 끊고 판단을 중지해버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집중해보면요. 기쁘고 슬프고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던 더 근원적인 거울의 본체. 내 마음의 본체를 만나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거울에 펜이 비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펜이 비쳐도 원래 거울이 변하나요? 펜이 비쳐도 펜을 안 비쳐도 거울은 원래 그 자리야라는 걸 아실 정도 되면 확철되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명상을 하시건 말건 나는 원래 참나야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거울이 여러분 거울에 막 뭔가 비치는 것만 거울인 줄 알고 있을 때 어떤 물건도 안 비치면 거울이 그대로 계속 거울로서 유지될까? 궁금해서 물건 하나도 안 비쳐봤더니 여전히 얘는 비치는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안 비쳤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험을 해보실 게 내 참나를 알고 싶다. 내 마음의 본바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생각감정 오감이 나인 것 같은데 생각감정 오감이 하나도 마음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철학자의 의문인 겁니다. 내 마음의 본질이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이원성을 초월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원성을 초월한다는 게 생각감정 오감이 내 마음에서 존재하건 말건 난 무시 한번 해보잖아요. 무시만 해보고 나면 내 마음에 가장 본바탕이 보일 거다. 실제로 거울에 펜이 비치더라도 펜 신경 안 쓰고 거울 자체만 들여다보면 거울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울을 그냥 물건 비춰보는 데만 쓰고 있었던 거예요. 거울 자체에 관심을 안 두고 그런데 물건이 그러면 물건이 없는 거울이라는 게 난 상상이 안 된다. 이런 것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생각감정 오감이 없는 내 마음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된다. 상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냥 그때는 참나상태지 이걸 그냥 아실 정도로 자기 마음에서 계속 실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 물건도 노느니 노느니 한 물건도 한번 내 마음에 안 떠오르게 해보는 거예요. 몰라 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 여러분이 안 떠오르게 해야겠다 하는 게 또 생각이라서 여러분 마음만 더 시끄러워져요. 거울 앞에서 막 싸워요. 이걸 빼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몰라 해버리면 지금 이 펜이 있건 말건 난 이 펜이 있다는 걸 신경 쓰지 않겠어가 몰라예요. 몰라 하고 거울만 들여다보시면 거울의 실체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감정 오감이 있더라도 몰라라고 나는 너희들한테 관심을 안 두겠어 하고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생각이 있든지 말든지 보여요. 내 마음의 본체가 보여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시공 초월이 너무 세게 지른 것 같으면 일단 존재하면서 생각감정 오감이 없으니까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의 전제감이 쭉 흐른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쭉 흐른다는 것도 지금 애고 입장이지만 아무튼 그 상태만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 상태 들어가면 그 상태밖에 없습니다. 전제감. 그렇죠? 찰나찰나 들여다보면 전제감밖에 없습니다. 그 전제감을 계속 자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고가 알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왜 변치 않고 늘 그 상태인 것 같지? 변화하는 생각감정 오감은 되게 다르네 하고 애고가 경험해보고 애고 입장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그게 참나를 만난 소감입니다. 이게 하느님을 만난 소감이 나와요. 다르다. 시공도 없는 것 같고 그 자리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체험할 때는 그냥 존재만 있죠. 어떤 말도 없죠. 전제만 있죠. 알아차리고만 있죠. 대상도 없죠. 그냥 알아차리고만. 지금 다 체험 되시죠? 살짝이라도 맛은 아시겠죠. 긴가민가 하시면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긴가민가가 제일 안 좋아해요. 긴가민가.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와서 참나 얘기를 하면서 맞나요? 그래요. 고요하고 알아차리고 한 것 같긴 한데 거기인가요? 그때 마음을 하지 마시고 그 상태만 더 느껴보시면 자기가 다 알 수 있어요. 제 강의 들어보셨고 지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이론은 과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제 강의가 정보가 많아서 제 강의 몇 번만 들으셨어도 지금 참나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으신 거예요. 사실은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뭘로 하시면 되는데 어휴, 뭘로 한다고 어떤 분들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학당에 안 오시고 멀리서 고생하시는데 도와드리기는 힘든 분들이 있어요. 몰라가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몰라하는 방법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건데 강의를 듣고 좀 느낌을 못 잡으신 분들이죠. 몰라. 안 몰라지는데? 몰라. 이상한데?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모르게 만들겠다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 안 괜찮은데? 기분이?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괜찮고 안 괜찮고 해서 안 괜찮은 마음을 괜찮은 마음으로 억지로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 죽겠을 때 괴로움에서 한 발 빼보자는 거죠. 너는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 난 괜찮아. 그러고 빠져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한번 관심을 여기서 이리 돌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괜찮다고 해 빨리 빨리 승복해라 몰라라고 해라 막 이러고 계시면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힘들어 질 수가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말 잘 들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심사에 뭐 별로 큰 고민 없을 때는 괜찮아 했을 때 마음이 빨리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아주 안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몰라괜찮아요 올바른 활용법은 그거 그런 그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몰라괜찮아 하면서 살짝 옮겨버리는 겁니다. 초점은 몰라괜찮아 나는 내 생각감정호감이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난 관심이 없어 이 소리예요. 몰라괜찮아 난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그냥 그냥 존재만 하고 있을래 손 안 되고 있을게 몰라괜찮아 생각감정호감이 내 마음에 뭔가 손을 대려고 하면 몰라괜찮아 손대지마 손대지마 라는 말만 하면서 손대지 않은 가장 원형의 내 마음을 느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손도 모두 되지 않을 때 순수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거 알아내신 게 그게 참다운 나라고 해서 참나 거기에는 탐진치가 없다고 해서 열반 그건 내 마음이 아니고 하느님 마음이라고 해서 성령 다 같은 소리예요. 동양 같으면 그게 가장 선한 마음이라고 해서 양심 다 같은 소리예요. 양심 양심 거기만 양심인지 솔직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여러분 욕심이 다 끼어서 순수한 양심이라는 건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한 생각이라 일어나면 이미 순수하지 않아요. 보세요. 남을 도와야지 하는 순간 나 살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 빵을 그 친구에게 줘야겠다 하는 순간 얼마나 떼고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나도 좋고 친구도 주우려면 다 주고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나 또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다 계산해야 된다고 해서 현상계 안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중에도 계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은 그냥 승복하세요. 그냥 현상계 안에서 벌어지는 건 순수한 게 없습니다. 딱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계산이 다 되고 있어요. 나 위주로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한다는 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양심 100%를 주장하지 않잖아요. 양심 51% 양심 기운이 욕심 기운보다 더 세게만 살아가시오. 그렇게만 살아도 훌륭합니다. 이왕이면 100%를 향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51%만 넘어도 장합니다. 단 100%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100% 할 수 있는데 51%만 하고 여기까지 이러시지 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서 51%만 넘겨도 여러분 그게 최선일 때 훌륭하신 거래요.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해야겠죠. 왜냐?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찜찜하실 거 아니에요. 더 잘할 수 있는데 내 계산 때문에 멈췄어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찜찜하실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51%였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성취감이 올걸요. 내가 여기 선방했다. 이거 자기가 다 하실 테니까 양심 51%는요. 최소한 51% 이상이 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몰라에 대한 얘기만 좀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좀 더 아셔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여러분이 몰라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몰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여러분 수행을 막을 수도 있어요. 혼자 괜히 막 몰라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도 내 이름이 안 잊혀진다고 근심에 또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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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번만 해보세요. 몰라 하고 몰라 내 이름도 모르겠어 잠깐 약간 상상력을 살짝 동원해서 한번 발을 빼보세요. 내 근심들에서 몰라 근데 나는 존재해 존재해 하는데도 집중하고 존재하면 됐지 그게 어디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잡다 한 건 나 모르겠다고 신경 안 쓰겠다고 한번 선언해 보시라 일단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지 않으세요? 짐을 좀 벗었는데 몰라 하는 순간 내 짐 다 벗는 거예요 내 스펙도 잠시 있고 내 짐도 근심도 잠시 있고 빠져나와 보자는 거예요. 몰라는 빠져나오라는 몰라입니다. 몰라 하고 살짝 빠져나오면 몸이 좀 가볍죠. 그때 그 가벼운 채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한번 감사해 보시라고 해요. 내가 지금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럼 내 마음에 그런 식으로 근심이 일어날 때마다 몰라 몰라 하고 자꾸 빠져나와 가지고 손대지 않은 상태 손도 될 수 없는 본래의 상태에 머물러 보시면 꼭 기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스스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지 참나랑 하나 돼 있는지 아니면 에고의 생각감 저거에 빠져 살아가는지 본인이 체크가 돼야 돼요. 지금 에고 상태가 51%입니까? 참나가 51%입니까? 본인이 알아야 되는 어느 상태가 내가 더 강한지 두 개 구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 할 줄 아는 게 지금 홍익고사 실천지침 14조이고 1조에서 4조 안에서 여러분이 닦으셔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것만 일상이 되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몰라 하고 빠져나올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몰라 하는 말과 함께 빠져나올 수 있고 내 이름도 몰라 하고 나의 모든 스펙들도 한번 놔볼 수 있고 잠시라도 그리고 순수한 현존 시간도 공간도 생각도 감정도 붙지 않은 그 상태에서 난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경험을 해보시고 이렇게만 이 네 가지만 겪어보시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반드시 남들이 볼 때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약 드시나 하게 뭔가 혈색도 달라지고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한데 많이 나아진 게 이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좀 사라지시니까 이런 얘기 다 하세요. 제 강의 듣고 실제로 해보신 분은 이상하게 이상하게 요즘은 사는데 뭔가 장애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거 하나하나 다 붙잡고 싸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이 쓸데없는 것들이랑 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편해진 거예요. 마음의 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들은 무상하니까 계속 지나가죠. 놔두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원래 생각이건 감정이건 여러분 놔두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지나가냐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은 왜 그러냐 내가 계속 붙잡고 있어요. 못 가게. 가지마 하고 여러분 잡고 계십니다. 화가 났죠. 화가 났죠. 자 오늘 내 가족 때문에 화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몰라 하고 계시면 몰라 한다고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고요. 몰라 하고 여러분이 한 걸음 빠져서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 왜 감정이 변하느냐 원래 감정은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 하고 빠져나왔다는 게 그 감정을 나는 몰라 하고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감정이 알아서 흩어져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흩어져 가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안 준다고요. 몰라 안 하시면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아. 알아. 오늘 가족이 나한테 모욕감을 준 건 난 지금도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점점 화가 더 나죠. 자 이거는 불을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자작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꺼질까 봐. 혹시라도 내가 오늘 가족한테 열받은 걸 잊어버릴까 봐 계속 곱씹어요. 곱씹을 수록 화가 나요. 왜? 사람은 탐진치죠. 자 대접 받고 싶었는데 대접 못 받아서 화가 났죠. 그러면 어리석어지게 돼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탐진 다음에 치가 옵니다.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말도 안 되는 탐욕을 부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열받음을 느끼고 더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열받은 일을 계속 곱씹는 중에 여러분 더 어리석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야가 더 좁아지기 때문에 점점 화가 더 나요. 왜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점점 생각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미친 사람이 돼 가요. 나는 점점 억울한 피해자가 돼 가요. 아까는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는데 곱씹는 중에 내가 진짜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게 드러나고 상대방은 극악무도한 존재였다는 게 드러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우리 내면에서는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 위주로 계속 탐진치 상태에서 곱씹다 보니까. 양심성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서 곱씹으면서 일단 몰라로 도망간 다음에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를 막는 것도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라는 거는 한 걸음 떨어져서 너는 너대로 그냥 움직여. 내가 신경 안 쓸게. 감정아, 너는 너대로 움직여. 풀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다만 너한테 관심을 안 두겠어. 이 소리예요. 깨워서 보고 있으면 자기 감정이 알아서 풀립니다. 풀리는 중에 그러면 명상을 5분간 하시면서 몰라 하고 5분만 계시면 화가 나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화가 나요. 몰라, 화 안 나야 돼. 나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계속 화내고 있어. 나는 너를 모르겠어. 그냥. 너는 너대로 네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게. 나는 너한테 관심을 안 주고 이왕이면 참나가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두고 하고 싶어. 화, 너는 그냥 화내. 계속 알아서 내. 나는 모르겠어. 하고 이렇게 계시면 화가 알아서 화낼 만큼 내다가 이제 변한다니까. 그 마음이 딱 풀어질 때 여러분 깨워 계시죠? 마음이 풀어지죠. 그러면 귀신같이 딴 생각이 나요. 그러면 별일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나면서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해해 볼까? 딱 생각이 나버려요. 빨리 뛰어가서 자, 반야가 나왔어요. 선정해서 반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욕. 오케이. 이게 인욕입니다. 내가 하지 뭐. 체면 따지고 뭐 할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실 기분도 풀렸거든요. 지금. 그게 가능해요. 기분 안 풀린데 여러분 인욕하라고 그러면 최악입니다. 암 걸려요. 그러면. 기분이 풀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놔두면. 풀릴 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셔야 되니까 저급하게 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화나 죽겠어요.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화가. 모르겠어 하고 나는 참나에서 오는 기쁨을 더 느낄래. 이왕이면. 이 귀한 시간 화내고 있느니 나 참나에 대한 기쁨을 더 느낄래. 화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겠어 하고 이렇게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 화가 이제 지가 지대로 막 이렇게 놀다가 좀 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딱 깨워서 보면 이 감정의 이 기분이라면 화해도 하고 모두 할 수 있겠다는 상태가 딱 온다고요. 그때 선정 깨어서 버티셨죠. 실수 안 하고 버티셨죠. 반야. 지금쯤이면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해결하면 딱 서로 좋겠는데 인욕. 오케이. 오케이가 되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억지로 인욕이 아니에요. 기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네. 정진 빨리 가서 해 버리세요. 보시. 쏠 건 쏘시고. 지게. 또 선 넘지 마시고. 지킬 건 딱 지켜버리시고 나면 육바람일이 탁 출동해가지고 문제 딱 해결해 버리고 끝납니다. 그러고 지나가면요. 다음에 기억도 안 나요. 뭔 일이 있었는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품고 계속 돌아보면서 불씨를 키우시고 장작 계속 던져 주시고. 아무리 내가 지한테 함부로 했다고 해서 지가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걸 계속 하면서 불을 태웁니다. 나랑 살 거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거는 살지 않겠다는 건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 막 한번 이혼도 했다가 막 이제 막 멀리 멀리 갔다 오고 다시 안 보고 살아가는 삶도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한 배다가 인욕. 근데 곱씹으면 안 돼요. 근데 곱씹다가도 여러분. 저도 곱씹더라고요. 몰라. 아무튼 몰라 하는 게 장땡입니다. 날 화나게 만든 대상과 계속 마주하면 화가 계속 나죠. 안 보면 되죠. 안 보면 되죠. 똑같죠. 여러분 오늘 열받았어요. 그 가족 오늘 되도록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 좀 풀린 뒤에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 별일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서 그 대상을 자꾸 떠올리고 계시면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를 자꾸 하고 계시라고. 몰라를 하고 있다 보면 감정이 지 공식대로 해서 풀려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움직이니까 움직였을 때 빨리 여러분 육바람이를 써서 해결해 버리시면 돼요. 이때다 싶을 때가 와요. 이 기분이라면 내가 해볼 만하다 할 때 빨리 가서. 또 더 늦추면은 또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화를 키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빨리 움직여줘야 이 상황이 변하겠다 할 때 빨리 움직이셔서 한수를 놓고 또 보시는 거죠. 꼭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한수를 놓고 또 보시면 카르마라는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한수 때문에 저쪽도 저쪽대로 또 반응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살이라는 건 카르마 경영자라니까요. 내 마음이건 남의 마음이건 객관적으로 보면서 술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급하면 안 되겠죠 마음이. 상대방 마음도 움직이는 걸 기다려야 되고 대신에 한수를 탁 던져놓고 기다린다는 거죠. 고수는. 우리한테도 우리 마음에도 한수를 던져놨어요. 뭐죠? 몰라 하면서 기다렸잖아요. 이게 한수예요. 묘수예요. 몰라 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묘수입니다. 이거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화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몰라. 몰라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기다려야지. 그냥 말로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하고 뛰쳐나가서 또 욕 한 번 더 하고.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왜 나만 괜찮아야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책임 전과를 계속 남한테 하게 됩니다. 화가 나면. 다 그래요. 탐진치 상태에 빠지면 어리석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육바람으로 돌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 돌리는 전문가가 돼서 돌아가시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보살의 이름 올라가실 거예요. 저기 우주보살 거기에 여러분 명단 다 올라갑니다. 진짜예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진짜예요. 저도 명상 중에 본 적은 있죠. 제가 본 건 좀 안 믿기는데 저희 선생님이 명단이 다 있대요. 그 명단 가서 보면 이 사람 몇 지 다 써 있대요. 공부 어떻게 한 사람하고 잘 한 사람하고 못 하고. 그리고 빛이 나고 안 나고 차이가 있대요. 빛이 나고 안 나고는 현재 놀고 있다 안 놀고 있다. 그러니까 구급인데 빛나고 있으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오지인데 빛이 안 나고 있다. 오지인데 요즘 헤매고 있다. 요즘 슬럼프에 빠졌다.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대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빛나는 거 아닙니까? 오지인데 놀면 뭐 합니까? 여러분 구급이라도 빛나는 구급이 되셔야죠. 부딪치면 다 육바라밀로 내가 처리해 버리겠다. 이게 보살이 매일매일 염원해야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육바라밀로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오고 부딪치건 육바라밀로 처리하겠다. 그럼 이번 한생은요. 내가 십지보살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더 보람있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고수도 놀고 있으면 내가 고수들 놀아라 이러면 안 되고요. 아무튼 난 나대로 최선을 다하면 누구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몰라가 묘방입니다. 몰라 빠지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몰라가 빠지면 육바라밀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선배들도 경. 그래서 이 얘기만 더 드리고 끝낼게요. 경. 깨어있음. 불교는 선정. 깨어있음. 저희가 말하는 몰라. 몰라 해가지고 참나랑 접속하고 선정으로 접속하고 경으로 우리 양심과 접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꽃잎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소리예요. 조선 선배들이. 경하지 못하면 모든 악이 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경하면 모든 선이 일어난다. 불교도 똑같아요. 선정에서 모든 선이 나오고 선정에 들지 못하면 지혜도 나오지 않고 모든 악이 나온다. 그래서 몰라를 해야 이 꽃잎은 뭘까요? 자명이에요. 몰라를 해야 자명한 육바라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명해져요. 클리어해지고 아주 선명해지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자기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문제 풀리는 거예요. 내가 알 정도 되면. 그럼 거기서 어긋나면 어긋나기 점점 힘들어져요. 잘못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삶이 습관화가 되면 여러분 정신은 점점 건강한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프면 못 견디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늘 아프다 보면 그냥 통증이 무뎌지는데 건강해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한 번씩 드려요. 진짜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욕심으로 욕심에 무뎌진 채로 살고 있다가 양심에 제가 그렇게 예민해질 수 있을까요? 양심에 찜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거부하게 될 수 그럴 날이 올까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찜찜해도 잘 참고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그 얘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차 안에서도 담배 폈어요. 다 견디고 살았어요. 그냥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 다 핍니다. 지금 길거리 가다 담배 연기가 맡아줘도 싫죠. 경고음이 울리시죠. 어디서 담배 연기가 나타났다. 지금 이 사회가 바뀌었어요. 담배 연기에 그토록 관대하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몰아가면서 담배 피우는 분들도 참 세금 많이 내면서 대접 못 받고 그것도 안 된 일입니다. 아무튼 지금 민감해지고 있잖아요. 사회가 완전 민감해졌죠. 지금 이 양심에 대해서 둔하니까 이 사회가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보고 욕심꾼들이 재미보죠. 나중에 제가 원하는 양심 51%의 사회는 지금 담배에 있어서 만큼 우리 사회가 변한 거예요. 어디 지금 소시오패스 떴다. 그러면 다 알아야 돼요. 우리 회사에 소시오 들어왔어. 다 알아야 돼요. 그렇게 민감하게 담배 냄새처럼 어디서 지금 뭐가 나타났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물건이 들어왔다. 이 정도로 감각하는 사회가 양심 사회입니다. 홍익인간 사회예요. 그러면 홍익인간, 남을 이롭게 못 안 하고 남한테 오히려 해를 주는 존재. 홍해인간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등장하면 바로 안다고요. 군자들이 리드하는 사회는 소인배들이 등장하면 바로 알아요. 담배 연기 못 참을 듯이 바로 알아요. 뭔가 나타났다는 걸 알아요. 사회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회로 바꿀 수만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럼 이 사회는 억울할 일이 점점 줄고 이 세계에 대해서 한탄하는 일이 점점 줄겠죠. 열심히 살면 내가 이 생에서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겠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기운나게 하는 사회. 살맛나게 하는 사회를 못 바꾸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돈과 권력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회 지도층이 못 됩니다. 부모 자격 없어요. 부모라고 하면 보살들이 부모 자격이 있죠. 자기가 돈과 권력 갖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요. 사는 맛나게 기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돈과 그 권력을 쓰실 거 아니면 부모 자격 없는 거예요. 어디 사회 지도층 이런 말을 함부로 쓰더라고요. 우리가 사회 지도층인데 뭐가요 그러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회 지도층 자격을 줬죠. 그분들한테. 이거죠. 사회는 우리 손에 굴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하는 거 맞죠. 그럼 폭력으로 가정을 꾸리는 분도 부모는 부모죠.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진짜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 힘과 권력을 지닐수록 돈을 지닐수록 그 이 사회 전반 다른 사람들도 살맛나게 만들어 줘요. 내가 살맛난 만큼 다른 사람도 살맛나게 만들어 주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게 홍익인간 사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다른 말로 또 대동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동자죠. 함께 동자. 큰 대자. 전체가 함께 하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걸 대동이라고 해요. 함께 즐길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고기를 잡으면, 소를 잡으면 백성들한테 고기 한 점이라도 가게 하는 사회인 거죠. 같이 누리자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만큼 또 똑같은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즐거운 만큼 당신들도 살맛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 되면 정말 그대들이 잘 사는 게 정말 내 문제다 할 정도로 느끼면서 이렇게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군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런 분들이 진짜 사회 지도층이고 그런 분들 나오면 백성들은요. 재미 보게 돼 있어요. 아니, 내 기분까지 그쪽에서 배를 해 주니까. 내가 안색 안 좋아서 다니면 보살들이 와서 걱정해 주니까. 살맛나지 않나요? 기운나라고. 사회에서 나를 배려해 주니까. 그럼 사람이 살맛이 나죠. 혼자는 못 살아도 그렇게 대접받으면 또 기운나죠. 마찬가지로 관심받고 대접해 주는 거. 그게 보살도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몰라를 통해 자기 문제도 해결하신 다음에 꼭 보살이 되셔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남들도 이 방법을 알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몰라나 자명만 잘 전수해 주는 것도 똑같은 보살돕입니다. 저도 드릴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못 드려요. 이 방법이라도 같이 정보라도 공유하자. 그럼 여러분도 살맛날 거 아니니까. 저도 이걸로 겨우 살아가니까 써보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한번 써보시면 살맛나네 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제가 최악의 기분 겪었을 때도 다 이걸로 이겨냈어요. 몰라 하고 참나한테 맡기고 있다 보면 또 의욕이 올라와서 다시 또 삶을 꾸려가고 꾸려가고 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 진짜 이거는 더 살으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기분이 올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도 그 생각에 더 빠져가지 마시고 과거 미래에 몰라 잠깐만 하시고 참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느님 하고 계셔도 되고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 아닙니까? 하느님 하고 계셔도 되고 여러분이 모시는 신앙하는 성자들 이름 되면서 기도하셔도 좋으니까 제발 핵심은 예수님 하더라도 이 자리로 가서 기도하셔야 되고 아미탑을 하더라도 이 자리 하느님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다 보면 요즘 전버 그러잖아요. 버티다 보면 내면에서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황은 현상계 공식은 무상이라 괴로운 것도 변해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도 이제 끝났다. 더 살아서 못하려. 저는 가정이 깨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가정의 시작은 못 봤지만 끝을 봤기 때문에 다음 가정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약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에 대한 완전히 관점이 다 수정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딱 되게 일찍 가셨기 때문에 딱 가시고 나니까 딱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하는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황망해지죠. 그런데 이제 뭐 저 그때 광주도 다시는 안 가겠다. 고향도. 그러면 가면 어머니랑 걸었던 길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때 기분에는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해요. 그 기분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기분이 그랬다는 걸 너무 딱 붙잡고 그걸로 모든 걸 재단해 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유를 두고 그 기분도 스스로 풀리게 지켜봐 줄 그런 여유가 필요하죠. 그렇게 놔두고 내가 너무 힘 안 쓰고 뭘로 하고 계시다는 게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 막 잡는다고 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공식이 있는 거니까 감정은 감정의 공식대로 알아서 풀리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난 나대로 좀 쉬어주는 거고 참나 안에 있다 보면 지혜로운 생각들이 더 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대처도 잘 들어가기 좋다는 거예요. 딱딱 필요할 때 대처하는 게 좋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 커가는 거를 변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적절하게 수작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도와달라는 것만 도와줘도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렇게 좀 지켜봐 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 대신에 내가 딱 깨어 있어야죠. 중심을 잡고 있어야죠. 딱 깨어 있으면서 생각감 정보감이 흘러가는 걸 지켜보면서 적절한 수를 놔주는 게요. 철학 공부도 생각도 여러분이 억지로 막 답을 내고 싶죠. 그런다고 다 만납니다. 적절한 정보만 놓아주고 생각들이 그걸 가지고 자명이 하는지를 지켜보는 중에 부족하다고 하는 건 더 조사해주고 딱 자명하다고 하는 건 빨리 캐치해서 나도 인정해주고 이 작업만 해주면 여러분은 제일 빨리 철학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도 이거 강제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부터 찜찜해요. 어차피 그건 오답이 돼요.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생각도 여러분 어떤 결정 하나 내릴 때도 내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를 넌 너대로 한번 생각해봐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몰라 하고 계시면 뭔가 뭔가 자꾸 따져봐요. 그러다가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그러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 있는 그들의 감각을 존중하면서 수를 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절할 때만 여러분이 나서세요. 그러니까 대신에 필요한 정보는 딱 데이터 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자기가 무의식에서부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딱 좋은 생각도 떠오르고 무의식에서도 나와요. 억지로 지었지 않으면 좋은 생각을 못 해요. 딱 여러분이 할 만한 생각밖에 못 합니다. 더 좋은 생각, 탁월한 생각 하고 싶으시면 힘을 좀 빼시고 생각하시는 거죠. 생각을 간간히 해보되 냅두고 답을 재촉하지 말고 몰라 하면서 또 지켜보는 거죠. 자명해 찜찜해 하면서 또 지켜보고 또 필요한 생각 좀 더 해주고 또 쉬고 그리고 무의식이 또 그걸 받아 가지고 생각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탁 이거 어때 하고 무의식에서 제안이 딱 올라옵니다. 그거 보통 딱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잘 나와요. 왜? 내가 조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나와요. 내가 손을 많이 댈수록 뭔가 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힘 빼기 위해서 최고입니다. 몰라 하고 참나 상태에 있으면서 생각이나 감정이 스스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게 좀 여유를 줄 것. 그러면서 적절하게 개입할 것. 실전 팁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또 수행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